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, 천체를 넘게 임대한 한 임대업자가 두 달 전에 갑자기 사망한 일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을 해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고, 그러면서 200여 명의 세입자들이 주택도지보증공사에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. 이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살 수 있고 전세 대출금도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전세 피해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